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왓츠업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왓츠업 들어가기 전에 넷플릭스가 조금 전에 장 마감하고 나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넷플릭스의 실적을 좀 확인을 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넷플릭스 매출 같은 경우에는 77억 1000만 달러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와 거의 부합하게 나오는 수준이었고요. 주당 순이익도 시장이 예상했던 84센트를 상회하면서 1달러 33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분기에 구독자 수도 828만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은 819만 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일단은 모든 것들이 실적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긍정적으로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문제는 넷플릭스의 주가가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12% 넘게 시간의 거래에서 넷플릭스가 주가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12.82%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 1.4%대 하락세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외신들의 보도나 평가들은 구독자 수 증가율이 좀 둔화되고 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기대치보다 구독자 수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증가세가 좀 둔화되고 있는 것들이 부담을 주면서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넷플릭스가 12% 넘게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우리 시장에도 어쨌든 콘텐츠 관련 종목들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서 480만이 늘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킬러 콘텐츠가 이제는 앞으로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있고 뭘 나오려면 예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건 피크아웃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정점에 달한, 굉장히 지금 주당 순위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점 찍었다.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10% 빠졌다는 것은 회사 내부에도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얘기들이 좀 있지 않겠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뭔가 이슈가 나오면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과 인사도 안 했는데. 아닙니다. 콕 치고 들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모님. 반갑습니다. 맞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넷플릭스의 실적도 그렇고 오늘 뉴욕 시장이 마지막에 갑자기 다 흘러내리면서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거 굉장히 변동장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면 결론은 인플레이션으로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어떤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지고요. 현재 지금 다음 주 초에 첫 번째 FOMC가 2002년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는 눈은 딱 하나예요. 연준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응을 할 것인가. 이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진짜로 우리가 어저께도 소개해드렸습니다. 1월에도 금리 인상할 수 있다 등등을 얘기를 하지만요. 사실 지금 내부에서는 3월에 금리 인상한다는 게 굉장히 지금 정설화가 돼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는데 그럼 금리 인상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금리 인상 가이던스를 어떻게 줄 것인가가 지금 회의 주제로 굉장히 크게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반면에 또 굉장히 지금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게 양적 긴축입니다. 콘토테이블 타이트닝을 지금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진짜로 이거를 먼저 하자는 지금 연준 이사들도 지금 많습니다. 금리 인상보다는 이거는 먼저 해야지 이게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어제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대차 대접표가 이렇게 축소하는 QT는요. 25PP 세 번 올린 거랑 한다는 얘기만 나와도 그 정도의 파괴력이 있거든요. 그러면 괜히 지금 금리에 올려서 해봐야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로 갈 텐데 그런 효과가 별로 없는 그런 반면에 금리가 오르면 미국 정부가 굉장히 부담이 커져요. 왜냐하면 지금 부채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냐 등등의 내부적인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장의 전망은 3월에 금리에 올린다. 그리고 금리가 인상이 되면 얼마 안 돼서 양적 긴축 QT 시작할 거다. 그리고 지금 테이퍼링 종료 시점이 지금 1월 달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러는데 테이퍼링 종료 시점은 그래도 3월 중순이다. 그래서 지금 가장 저 안에서 논쟁이 될 부분들은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지금 양적 긴축, 콘토테이프, 타이트닝, QT인데 대차 대표 축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얘기들을 하고 있냐면 크리스토브 월러 연준 이사죠. 여름부터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제임스 플러드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지금 빨리빨리 해야 돼요. 봄부터 합시다. 그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총재인 패츄릭 하카는 금리 인상 다 한다면 해야죠. 순서가 먼저 양적 완화를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하고 그다음에 QT 가는 게 이게 우리 발번 순서 아닙니까? 이대로 합시다. 그러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논쟁이 굉장히 크게 될 거고요. 분명히 논쟁이 심한 얘기들은 바로 안 나와요. 논쟁이 심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의사록, 회의록이 나오는 한 달 뒤에나 이 얘기들이 어떻게 주고받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블라인드 사이드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여튼 지금 연임된 제롬 파월이 어떻게 하든지 보여줘야 되는 거는 시장에서 우리 연준이 진짜 모든 수단을 다 쓸 겁니다. 그래서 신뢰를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소화해내고 기자회견에서 나오는지가 장에서 굉장히 변동 요소로 지금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의 가장 가운데 서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금리 인상이죠. 금리 인상 그러면 몇 번 하느냐. 우리 이제 점도표 갖고 지금 얘기를 하지만 사실 회의에서 얘기하는 거랑 점도표랑 굉장히 괴리가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장 연주인 이사들이 아주 심혜를 기어서 토의할 내용이 몇 프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죠. 그러니까 몇 프로 올리느냐에 대해서 정보가 있다면 횟수도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전체 스케줄도 나와서 사실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없어질 건데. 그런데 이게 25BP를 올려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기준 금리를 얼마나 올려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건데. 얼마 정도 지금 얘기들이 나오냐면 지금 미국의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5.3이거든요. 그런데 실질 금리는 계산식이 어떻게 되냐면 명목 금리 빼기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럼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은 얼마로 잡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3%로 잡느냐, 5%로 잡느냐 아니면 우리가 12월 때를 보면 7%로 잡느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봤을 때 사실 올해 인플레이션은 한 3%로 생각을 하면 실질 금리가 0.5 정도에서 금리 인상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러면 올해 50BP 한 번에 25BP 세 번, 나머지는 내년에 서너 차례 올리는 그런 게 그냥 답으로 팍 나옵니다. 그래서 2.5에서 2.75까지 한 10회 인상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논거식이 맞다면 그런데 우리가 만약 60%대의 인플레이션을 지속한다 그러면 기준 금리는 진짜 5%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야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심도 있게 얘기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FMC 회의가 있는데 미국에서 과연 이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어제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음 주에 바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다음 주 FMC에서 어떤 언급들이 나올지가 가장 중요한 이제 1월 달 되기 전에, 설 전에 중요한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큰 이벤트죠. 저희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까 넷플릭스 실적을 보여드렸는데 낙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16.77%까지 빠지고 있거든요. 이건 투매네요. 네, 투매가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17%까지 장외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하락세가 깊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